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4월 비기너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.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첫 번째 섹션, 오른발부터 메랭게 베이직 사이드 스텝 트게더,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왼발 사이드 스텝 트게더, 사이드 스텝 오른발 터치 두 번째 섹션, 위 스텝 오른발 아웃, 아웃, 백 스텝 트게더 오른발 사이드로 아웃 하실 거예요. 오른발 아웃, 왼발 아웃 그대로 백으로 스텝 트게더 세 번째 섹션, 오른발 워크, 오른발 왼발 워크, 오른발 푸셔프 피벗, 1분의 1 턴, 왼발 푸셔프 여섯시 방향에 계시면 됩니다. 네 번째 섹션, 오른발 하킹 체어 포워드라 리커버, 백랩 리커버 재즈 박스, 4분의 1 턴, 사이드 스텝 트게더, 스몰 점피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